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말씀입니다. 주여 수고하시지 마 없어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죽게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낳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오.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대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루느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며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세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여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겨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맹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메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안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죽게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오리까 하라하며 그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쭤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오리까 하더이다 하니 마침 그때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기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거리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뤄누니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누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누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모든 백성과 세례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바리세인과 율법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콕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한 것 같도다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여 세례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한 바리세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세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세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세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이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테너리온을 졌고 하나는 50테너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남류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받았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에게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7장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기를 마치신 이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면서 시작됩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지만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놀라게 한 믿음의 사람은 오늘 말씀 가운데 나왔던 예수님이 만나셨던 백부장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에 들어가셨을 때에 어떤 백부장의 종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종이 그냥 종이 아니었습니다 2절은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대목부터 우리가 보기에 조금 이상할 수 있겠습니다 백부장이 종을 사랑한다 소중히 여긴다 하는 것 자체가 당시로서는 전혀 이해가 가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보통 여기 나오는 백부장을 로마인 백부장으로 이야기를 하거나 아니면 이방인 다른 나라의 백부장으로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방인들에게 종은 하나의 짐승 정도로밖에 인식이 안 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런 시대상을 볼 때 종 중에 하나가 병에 걸렸다고 해서 그래서 죽게 되었다고 해서 그 주인이 그 종을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뛰어다니면서 했던 것은 정말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백부장은 이 종을 위해서 예수님이 동네에 찾아오신다는 소문을 듣고 유대인 장로들을 찾아가서 예수님께 좀 말씀을 드려서 우리 종을 살려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유대 장로들은 예수님께 찾아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정말 이에게 합당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우리 민족을 정말 사랑하고 우리를 위해서 회당을 지어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래도 백부장이라는 직책이 장교의 직책이었던 것을 생각하면 로마인 만약에 장교였던 것을 생각한다면 어쩌면 자신보다 유대인들을 아래로 생각하거나 또는 교만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백부장에게는 전혀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이 백부장은 종을 사랑할 뿐만이 아니라 유대인 장로들을 아주 겸손하게 대하고 또 회당까지 지어주는 친절을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들은 예수님은 백부장의 집으로 향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신의 집으로 오시고 계시다는 것을 안 이 백부장이 자신의 친구들을 불러다가 보내서 그래서 예수님께 자신의 집으로 오시는 것을 감당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대신 그 자리에서 말씀만 하시면 그러면 말씀만 하시면 하인의 병, 자신의 종의 병이 분명히 나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들으시고 놀랍게 여기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백부장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이 이야기를 우리가 보게 될 때 앞선 상황들이 다 이해가 가게 됩니다 백부장은 정말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을 분명히 아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생명을 너무나 소중히 생각했던 것이고 또 회당 또한 지어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런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면서 이스라엘 가운데 이보다 큰 믿음이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7장에 나오는 이 백부장의 믿음은 우리 모두가 본받을 만한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백부장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당시에 사람들은 너도 나도 예수님을 쫓아다녔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런저런 기적들을 많이 보여주시고 다녔기 때문이었습니다 주님께서 귀신을 쫓아내고 또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환호했습니다 그리고 문둥병자를 고치신 일 또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신 일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기적을 행하는 것을 보고 기뻐하는 그런 사람들은 모두 다 예수님을 본대로만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백부장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오늘 본문을 새 번역으로 보다 보면 정말 아이러니한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새 번역 성경에 보면 장로들이 나와서 유대 장로들이 예수님께 이제 백부장의 종을 고쳐달라고 이야기를 할 때 그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이 선생님입니다 선생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오히려 백부장은 자신의 친구들을 보내서 예수님을 부를 때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예수님께 말씀을 전달합니다 예수님 주변에 있던 많은 무리들 그리고 유대 장로들 그들은 자신의 눈앞에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과 이사를 보면서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또 메시야로 전혀 믿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방인이었던 백부장 전혀 기적과 이사를 말로만 소문만으로만 들었지 눈으로 보지 못했던 백부장의 입에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시인하는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주님을 집에 모시는 것에 대해서 자신이 자격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덧붙입니다 제 밑에 수하가 100명이나 있고 저에게도 상관이 있는데 제가 말만 하면 그들이 다 움직입니다 주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제 종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바로 말 한마디로 종이 고침받을 것을 분명하게 믿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백부장에게 배워야 되는 믿음은 보지 않고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을 너무나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과 유사한 본문이 요한복음 4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4장 45절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하신 일을 모두 보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들이 예수님을 환영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보지 않으면 전혀 믿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제자인 도마는 예수님의 그 뚫린 허리를 만져보지 않으면 자신은 절대 믿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허리를 만지게 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힌 손을 만지게 하시면서 믿는 자가 되라 도마야 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한 말씀을 더 붙이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봉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대도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 눈에 보이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확신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처한 환경과 상황이 달라지는 기적들을 우리가 보지 않을지라도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어쩌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의 터널 가운데 전혀 변하지 않는 상황 가운데에서 신음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정말 하나님께 나의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흔들림 없이 이 백부장의 믿음처럼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는 그 삶을 통하여 분명한 영광을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또 오늘 예수님께서는 한 바리세인의 집에 초대받으셨습니다 여기서도 우리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 수 있게 됩니다 바리세인의 집에서 예수님이 식사를 하실 때 한 죄인된 여자가 찾아와서 예수님의 발을 눈물로 적시고 또 그의 발을 머리털로 닦고 또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은 사건이 발생합니다 유대인의 풍습에는 귀한 손님을 집에 맞이할 때 하는 행위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먼저 발 씻을 물을 주어서 그 발에 있는 먼지를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고 또 그 이후에는 환영의 의미로 그에게 입 맞춤을 하고 이후에는 머리에 기름을 발라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을 초대했던 그 바리세인 시몬은 이 중에 한 가지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한 이유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생각하고 그에게 감사함으로 그를 사랑함으로 그를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던 것이 전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저 호기심에 이끌려서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알아보고 싶기도 하고 또 마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이 큰 선지자다라고 말하는 것을 들으면서 그런 귀빈이 우리 집에 오게 된다면 나 또한 명예가 올라갈 것을 생각하며 그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에 비해서 지금 그 바리세인 시몬의 집에 찾아와서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그 여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 여인은 동네에서 알아주는 죄인이었습니다 누구나 다 그 여인을 죄인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도 그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자신이 완전한 죄인이라는 것을 정말 예수님 앞에 있을 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변화시킨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은혜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만나자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펑펑 흘리는 그 눈물로 인하여서 예수님의 발이 다 적셔질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머리털을 풀러서 예수님의 발을 닦고 자신이 드릴 수 있는 최상의 것인 향유를 부어드리며 감사를 올려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바리세인인 시몬과 또 이 죄인이라고 불리는 여인의 모습을 비교하면서 나는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돌아볼 수 있습니다 교회에 다닌 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또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웬만한 그리스도인들은 대부분 내가 괜찮은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이게 할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세련된 종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있어서 구원에 대한 믿음은 다른 문제입니다 그 구원을 받아들이고 은혜를 보이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한때 노예상이었던 존 유턴은 자신이 회개하면서 찬송가 305장인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을 작사하였습니다 그런 존 유턴은 사람이 천국에 가면 세 가지 사실에 깜짝 놀라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천국에 갔을 때 천국에 와 있을 것 같은 사람이 천국에 와 있지 않다는 사실에 깜짝 놀랄 것이고 두 번째는 천국에 전혀 오지 못할 것 같은 사람이 천국에 와 있다는 것을 보면서 깜짝 놀라게 될 것이고 세 번째로는 자신과 같이 말할 수 없는 죄인이 천국에 와 있다는 사실을 보면서 깜짝 놀라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다른 것은 다 잊어버린다고 해도 한 가지는 결코 잃어버릴 수 없습니다 그것은 내가 과거에 너무나 큰 죄인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은혜는 우리 모두를 향한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누군가에게는 그 은혜가 분명히 깨달아지지만 누군가는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산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이 여인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 은혜가 너무나도 감격적이어서 그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해서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주님 앞에 드리면서 감사와 기쁨과 위로를 맛보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이 바리세인 시몬처럼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자신의 가장 값비싼 향유를 드릴 수 있었던 것은 자신에게 베풀어진 그 은혜가 이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값진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정말 이런 마음으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나의 믿음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이 땅에 인간의 육신을 입으시고 내려오셨고 또 십자가에 자신의 모든 걸 내어주심으로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 은혜가 마음속에서 분명히 누려진다면 그 증거로 주님을 사랑하고 정말 감사하는 신앙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 그분을 어떻게 대접하고 계십니까? 삶의 매 순간 가운데 이 여인과 같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귀하게 대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죽게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낳게 하소서 정말 큰 믿음 정말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은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전혀 변하지 않더라도 정말 그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주님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달라지지 않더라도 우리가 의심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 주소서 이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믿음을 심어주시고 우리가 정말 믿음에 대해 눈뜨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은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정말 주님께서 크게 기뻐하시는 믿음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은 이런 믿음인 것을 알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 상황과 환경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온전히 신뢰하는 자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역사하시는 분이 오직 주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실 분이 오직 주님이심을 압니다 주님께 더욱더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는 신앙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두 번째로 기도할 때 47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 줬더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는 이라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깨닫게 하소서 많은 은혜를 경험하면서도 금세 잊어버리고 드리는 것에 인색했던 우리를 용서하소서 주님 앞에 향유옥합을 깨트린 여인처럼 아낌없는 사랑으로 주님께 감사하며 살게 하소서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주여 한번 불을 짓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향유옥합을 깨트린 여인과 같이 주님께 우리의 주시가 될 것을 드리도록 하소서 주님의 마음을 안으로 하소서 그 구원의 은혜와 감사함으로 인신으로 주님 앞에 있는 것에 구원의 은혜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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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원의 은혜와